안녕하세요. 줌박입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월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. 이번 행사는 4월 25일 오후 4시부터 4월 29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. 이번 행사 카드사 할인은 보이시는 카카오페이 한 가지 혜택만 가능합니다. 카카오페이 50달러 이상 구매 시 6달러 할인과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2달러 할인 1회씩 적용이 가능합니다. 모든 혜택은 선착순이며 아이디당 1회씩만 적용이 가능합니다. 중복 할인이 가능한 프로모션 코드는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입력해서 할인을 받는 프로모션 코드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제 채널 커뮤니티란에 업로드됩니다.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제 채널 커뮤니티란에서 확인해 주세요.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은 하단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행사 정보와 행사 페이지 바로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은 제목 옆에 화살표를 누르신 후에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원하시는 제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샤오미 귀가 라운저 바람을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에어펌프가 매트에 부착되어 있습니다. 약 1분 30초만에 바람을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접었을 때 31cm, 19cm로 부피가자가 보관 및 이동이 간편합니다. 실내와 야외에서 별다른 부속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마개를 열어 펌프 전원만 작동시켜주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 1.2kg 무게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무게는 150kg입니다. 고밀도 원단과 IPX4 방수 등급으로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약 30번을 바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. 펌프는 2600mAh 배터리로 보조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펌프 배터리가 없을 때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 패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충전 패드로 충전 속도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를 통해 얼마의 속도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휴대폰의 종류와 상관없이 충전할 수 있으며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충전되는 와트와 볼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충전이 불가능한 물체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. 휴대용 접이식 테이블 부피가 작은 휴대용 접이식 테이블로 이동 및 보관이 간편합니다. 테이블을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이 제공되며 상판과 다리를 조립 후 사용합니다. 정해진 홈에 끼워 조립하는 모델로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사이즈가 있으며 최대 23kg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. 야외나 실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락브로스 자전거 라이트 자전거의 거치에 야간 라이딩 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랜턴입니다. 동봉되어 있는 육각 랜치로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. 랜턴의 밝기 조절은 3단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230루멘에서 철루멘까지 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속도의 플래시 모드로 전방에 있는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. 4800mAh 배터리로 밝기에 따라 3시간에서 1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휴대용 선풍기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충전식 선풍기입니다. 3단계의 풍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,000mAh 배터리로 8시간에서 2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후면 고리를 통해 천장 등에 매달아 사용할 수 있으며 LED 램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탈착식 삼각대는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USB 단자를 통해 휴대폰 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골전도 이어폰 블루투스를 통해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. 귀를 막지 않아 야외에서 안전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내부에 메모리가 장착된 모델도 있어 별도의 블루투스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IPX8 방수 등급으로 땀이나 빗물, 수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런닝이나 자전거 등 야외 스포츠 중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TV 모니터 앰비언트 라이트 TV나 모니터 등 후면에 부착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벽지가 흰색이어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용액과 연동해 다양한 기능을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출력되는 영상에 따라 반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최저 17인치에서 최대 120인치까지 부착할 수 있는 6가지 길이가 있습니다. 호환되는 치수를 선택해 가위로 잘라 연결합니다. 세차용 마이크로와이버 타올 부드러운 마이크로와이버 소재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. 무릎 수력이 좋고 부피가 커서 더욱 쉽고 깔끔하게 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1200gms로 일반 타올보다 두꺼워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세차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 타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4가지 사이즈가 있으며 한 장부터 3장 세트가 있습니다. 울란지 문어 삼각대 상단의 홀더는 일반 카메라부터 액션캠 등을 고정할 수 있으며 하단에 숨어있는 홀더를 열면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. 측면에는 별도의 마이크나 조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문어다리처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삼각대는 기둥 같은 곳에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360도 회전이 가능한 보레드는 자유롭게 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. 믹서 텀블러 믹서기가 장착된 본체는 야채나 과일 파우더 등을 쉽게 분쇄할 수 있습니다. 21,000rpm을 사용해 약 35초 만에 주스를 만듭니다. 주스를 보관할 수 있는 2개의 텀블러가 제공됩니다. 텀블러의 용량은 400ml입니다. 최대 8잔의 주스를 연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TCTG 소재와 304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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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